이번 시간에는 바둑배우기 입문 2단계 단수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 1단계에서 단수, 돌을 따는 법, 살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자 이번 시간은 돌을 단수쳐서 잡는 법. 자 지금 단수치는 법이라는 것은 백이 두 수 있을 때 수에 대해서도 배웠죠. 1단계에서 한 수, 두 수, 세 수 백이 두 수일 때 흙이 한 수를 나서 단수를 치는 법입니다. 상대방 돌을 단수를 잘 쳐서 잡는 법인데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은 이 백 한 점은 몇 수면 죽을까요? 자 1단계에서 배우셨죠? 한 수, 두 수 자 흙이 둘 차례 흙이 이 백을 한 수를,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자 A, B 어디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되는데 어디가 단수가 좋을까요? 자 정답은 이렇게 단수 치면 수가 백을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. 자 도망가도 이 한 점한테 걸려서 죽게 되죠. 자 그런데 단수를 이쪽에서 치면 자 이렇게 도망가서 하나, 둘, 세 수가 됩니다. 이거는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. 단수치는 법에 대해서 단수를 잘못 치게 된 것입니다.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 이런 모양은 어떻게 단수를 쳐야 될까요? 자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지금 백 두 점 두 점은 몇 수면 죽을까요? 마찬가지로 한 수, 두 수면 죽습니다. 자 흙이 잘못 단수를 이렇게 치게 되면 백은 이 두 점하고 이 두 점이 연결이 됩니다. 이렇게 연결됐죠? 이렇게 연결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단수 쳐서 잡는 법은 이 두 점하고 여기 두 점하고 끊어서 단수를 칩니다. 이렇게 단수 이게 올바로 단수를 친 모양입니다. 백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. 도망가면 도망이 죽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당하게 되면 이 백 두 점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단수를 잘 치게 되면은 상대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단수 치는 법 자 그래서 단수 치는 법은 엄청나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 이렇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이 세 점을 세 점은 두 수만 잡을 수 있습니다. 한 수 두 수 한 수 두 수 그러니까 흙이 단수를 칠 수가 있죠. 자 잘못된 단수는 또 이거죠. 예 이건 안되겠습니다. 끊으면서 단수 이렇게 끊으면서 단수를 치면은 상대방은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. 자 이렇게 도망가면은 이렇게 딸 수 있죠. 자 그래서 단수만 잘 치면은 상대방 돌이 두 수일 때 단수만 잘 치면은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다른 모양은 한번 또 보시죠.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돌이 있을 때 돌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잘 보시죠. 이렇게요. 이거는 조금 네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은 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다섯 점은 몇 수면 죽을까요? 조금 까다롭죠? 자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흙이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은 백이 죽게 됩니다. 그러면 두 수면 죽죠? 그러면은 단수를 잘 치면 되겠습니다. 자 이건 단수를 어떻게 쳐야 될까요? 자 백이 이제 여기를 백이 이제 이 다섯 점이 이제 두 수면 죽는데 자 흙이 단수를 이렇게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. 단수됐다고 여기를 잇게 되면은 더 많이 죽게 됩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 이으면 자 요 안에 들어가 딸때는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따면 되겠습니다. 자 단수를 뭐 이렇게 했다? 이거는 잡기가 어려워집니다. 복잡해집니다. 잡기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죠? 그래서 단수를 잘 못 치게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수 치는 법은 이렇게 두 수 상대방이 두 수일 때 자 어떻게 단수를 쳐야 되나 하는 거를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지금 보시면 백 하나 둘 셋 넷 점 이것도 하나 둘 수면 죽게 됩니다. 단수를 어떻게 쳐야 될까요? 그렇죠. 끊으면서 단수 이렇게 끊으면서 단수 치면은 죽게 됩니다. 이렇게 그런데 단수를 이렇게 치면 백이 연결을 해서 이거는 잡을 수 있는 돌이 안됩니다. 실패입니다.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은 끊으면서 단수 치는 거고요. 자 그러면은 우리 편 쪽으로 이번에는 우리 편 쪽으로 한번 우리 편 쪽으로 우리 편이 이쪽에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 이렇게 우리 편이 우리 편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렇게 있고 우리 편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 편이 있습니다. 자 우리 편이 이쪽에 많이 있죠?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이 다섯 점은 자 어떻게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지금 두 수면 죽죠? 한 수 두 수 자 단수를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건 안됩니다. 내가 죽습니다. 내가 내가 죽죠? 자 그래서 이때는 자 두 수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안됐으니까 이렇게 단수 칩니다. 단수 치고 넣을 때 또 얘하고 얘하고 끊습니다. 이거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잡을 수가 없죠? 그래서 끊으면서 단수 치면은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상대방 두 수 있을 때 단수를 잘 치면은 이렇게 상대방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수 치는 법 자 이번에는 이 끝에 있는 선에 있는 것은 어떻게 단수를 칠까요? 하는 것을 봅시다.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. 자 이것도 지금 백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뒀습니다. 자 지금 흙이 이 두 점을 두 수죠? 두 수인데 단수를 어떻게 쳐야 될까요? 자 1단계에서 바둑의 이 끝에 선 죽을 손이라는 것을 배웠죠? 여기 죽을 손 이런 데가 다 죽을 손입니다. 이게 죽을 손 그래서 자 죽을 손으로 단수 치지 말고 이 두 점을 어떻게 단수 치느냐 둘 중에 하나 내가 죽을 손에 두면은 내가 죽습니다. 내가요. 어? 단수 내가 도망가면 내가 죽어요. 내가. 이거 계속 계속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이 흙이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단수를 죽을 손에 치지 말고 위에서 단수 치면 백 두 점은 도망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수 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렇게 상대방이 두 수 있을 때는 아 생각을 잘해가지고 아 두 수면은 내가 잡을 수 있겠다. 단수만 잘 치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단수를 쳐서 상대방 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상대방하고 대국을 많이 해서 모양들이 나왔을 때 아 저 저 돌은 몇 수면 죽을까? 아 두 수면 죽으면 내가 어디를 잘 두면 되겠다.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